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인터넷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매뉴얼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명령마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 뭐죠? mkdir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hello-linux 이렇게 하면 리눅스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면 뒤에다가 파일명을 쓰지 말고 slash slash help라고 쓰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kdir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을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것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인 rm이라고 하고 여기서 slash slash, 아니 dash dash help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rm이라는 명령의 사용방법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ls 역시도 help를 하면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man이라는 게 있습니다. man이라는 역시 명령어가 있어요. man이라는 명령어 뒤에 여러분이 궁금한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s라고 하시면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ls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한 상세한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help와 man의 차이는 help는 뭐랄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화면에서 화면을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간단한 매뉴얼을 출력하는 것이고 man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페이지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좀 더 상세한 매뉴얼을 보여준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에 따라서 help나 man이 동작하는 것이 있고 동작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리고 help와 man이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man이 내용이 더 상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매뉴얼을 man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것은 키보드 위 아래키 있죠? 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 검색하고 싶다 예를 들면 sort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고 싶다 sort는 이제 정렬이죠 그럴 때는 slash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sort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sort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도 되지만 여러분이 검색한 sort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스크롤을 스킵하고 싶으면 스크롤을 건너뛰고 싶으면 알파벳 n키를 누르시면 n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sort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알파벳 q를 누르시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명령어를 명령어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읽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mkdir r slash slash help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 다른 점도 있고 매뉴얼마다 거의 비슷한 것도 있어요 usa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usage는 사용법 용법이라는 뜻입니다 mkdir이라고 쓰고 이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동작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달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옵션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적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것들이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적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옵션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옵션을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help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mkdir은 도움말을 제공한다 라는 뜻이고 만약 여러분이 버전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mkdir 버전 이렇게 하면 mkdir이라는 명령의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은 대부분의 명령들이 버전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8.2325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리눅스나 유닉스에서의 명령들은 전부 다 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mkdir이나 뭐 뭐가 있나요 rm이라든지 뭐 ls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명령어처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mkdir p 라고 하고 여러분이 어 dir directory를 제가 줄임말입니다 1 dir2 dir3 dir4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 자 cddir 1 으로 들어가서 dir2 로 들어가서 dir3 로 들어가서 dir4 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pwd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즉 mk mkdir 은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하나만 생성하는데 이렇게 p 를 하게 되면 예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디렉토리는 이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얘란 말이죠 dir4 그런데 dir4 를 만들고 싶은데 dir3 가 없을 수도 있죠 2 가 없을 수도 있고 1 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선 dir4 를 만들기 전에 얘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겠죠 dir3 그런데 dir3 를 만들려고 하니까 얘가 없으면 얘를 만들고 그 부모가 없으면 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make parent directories as ne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p 로 하면 부모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mkdir라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디렉토리가 부모 디렉토리가 없으면 에러가 나는데 예 이런 마이너스 p 를 붙이면 부모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자식 디렉토리를 만든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dash 가 두 개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자 저는 다시 아까 있었던 위치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각자 위치가 다릅니다 저랑 예 자 여기서 mkdir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 이전에 제가 실행했던 명령을 다시 실행할 때는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는 거 제가 얘기했나요? 네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다시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p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뭘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냐면 p a r e n t s 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렇게 dash 가 하나가 붙어 있으면 축약형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 풀네임을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걸 좀 볼까요? ls help 라고 하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는데요 ls는 상당히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파일과 디렉토리의 상태를 체크할 때 ls를 쓰는 거기 때문에 ls에 대해서 잘 알수록 여러분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능력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 ls를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이너스 l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use a long-listing format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즉 리스팅을 할 때 음 세부 보기를 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 라는 게 있습니다 do not ignore entries starting with . 음 자 이 마이너스 a 라는 것은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ls 마이너스 l 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파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a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목록이 이상해지죠 즉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a 라고 하면 제 컴퓨터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요런 파일들 뿐만 아니라 앞에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과 디렉토리도 보여줍니다 자 리눅스 에서는 유닉스 마찬가지 숨긴 파일은 앞에 점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같은 걸 써보시면 감춰진 파일은 감춰진 파일이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춰진 파일입니다 감춰진 파일은 여러분이 ls를 했을 때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ls 마이너스 a 를 하거나 대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l l o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감춰진 파일도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렇게 ls 마이너스 a 즉 감춰진 파일을 표현하는 것과 l 자세히 보는 것을 모두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al 물론 la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은 al이라고 습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상당히 이 관형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감춰진 파일까지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출력 결과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봐야죠 예 어 맨 ls 로 가서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는 검색이죠 소트 소트는 정렬이란 뜻입니다 소트라고 해서 이렇게 적당한 걸 계속 알파벳 n 키를 누르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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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대문자 s입니다 여러분들 대문자와 소문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큰일나요 대문자 s는 파일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소트한다 라지스트 파일 큰 파일부터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q를 누르면 빠져나오고 ls-al 대문자 s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일 사이즈거든요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 파일을 정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